여러분, 혹시 가구는 눈으로 감상만 하는 것인 줄 아셨나요?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수납장과 같은 보관용 가구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, 어항은 우리와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몬스터를 잡으며 퀘스트를 하는 중간중간에 물고기들을 기르며 키메라랜드 생활 속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. 불구슬과 눈구슬 같은 것들은 공기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서 온도 이상으로 인한 과다 소모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물구슬은 우리가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죠. 이외에 각종 침대와 스툴 등의 가구는 모험을 하다가 HP가 없을 때 HP를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. 어떤 상태에서든 침대에 눕기만 하면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절대 가구들의 역할을 간과하지 마세요. 맵을 모험하며 레벨을 올리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가끔씩은 돌아와서 자신의 홈을 인테리어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